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생산 캡 파 구축에 못 나서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늘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25년 26년 빅병 폭발 이 흐름에서도 큰 틀에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캐즌 구간을 건너서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증가하는 구간으로 갈 거고 기존 실적보다 뭐 업체별로 좀 다르지만 2배 3배 4배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SNE 리서치에서 발표된 1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출하량 데이터를 보니까 배터리 사용량은 60% 가량 늘었는데 국내 3사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또 기사를 보니까 뭐 비중국권 시장에서도 CATL이 1위고 LG 에너지 솔루션 2위다 약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의 그런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야 객관적인 숫자까지 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보느냐 같은 숫자라도 그 전체 시장 구조 안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달란트 투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는 중국이 차지합니다 중국이 거의 65% 정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공급가행 상태에서 이른바 가액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가액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일정하게 수요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중국 내 판매량이 꽤 지난해보다 많이 신장했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 당연히 중국 배터리 탑재율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진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아까 이야기했듯이 CATL 같은 경우는 비중국 시장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인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EU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ASM 구간에 좀 가깝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쪽 전기차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전기차들인데 볼보라든지 벤츠, 볼보 산하의 폴스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좀 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원래 영국 브랜드인 MG 이게 이제 생화기차가 인수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보면 이게 이제 CATL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고 뭐 그런 걸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전체 시장 구조에서 일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이거 뭐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65% 이지만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투자 나왔을 때도 제가 추정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10년 후에 그 추정을 해보면 그때 가면 각각 미국 유럽 중국 시장에 각각 전기차 시장에 한 20%대 초반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상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과 뭐 유럽의 비중이 그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 뭐 배터리 시장에 매출 기준으로 하면 최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EU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에 한 뭐 최소 60% 이상을 차지할 그럼 한국은 큰 흐름에서 보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국 외 시장에서 이거는 큰 흐름에서 보면 거의 뭐 너무나 명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태에서 여전히 이게 중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20% 30% 성장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 또는 배터리 탑재량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몇 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CAT 같은 데가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 그걸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큰 흐름을 놓치는 판단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걸 가지고 오지랖 들고 막 한국 배터리 이상이 추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한국 배터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닌가 외도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좀 들죠 관건이 그거네요 사실 테슬라에 탑재되는 그런 중국 배터리 그게 이제 해외로 수수리되면서 출현이 되다 보니까 비중국권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게 관건이네요 사실 테슬라 모델도 있고 또 중국이 생산되는 그 유럽 전기차들이 많아요 벤츠나 뭐 폴스타 뭐 네네 벤츠 폴스타 뭐 볼보 뭐 아까 말씀드린 mz 뭐 이런 차들 그런 것들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그게 중국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생각하고 타겠어요 그냥 브랜드 보고 타는 거죠 자기네들이 친숙한 브랜드니까 그래서 타는 거죠 나중에 탔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그 EQS 뭐 EQB 뭐 EQA 뭐 이런 모델들 지금 단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배터리 탑재해서 뭐 그 고가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놨는데 인기가 없어서 지금 뭐 제대로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걸 단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제 뭐 판매도 하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친숙하니까 꽤 많이 팔리지만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좀 오산일 수 있죠 그리고 지앤포도 등 완성차 업체 전기차 출시 계획이 연기됐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쾌증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가장 큰 좀 기대를 하고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그렇다면 이런 연기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의 증설 계획이 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좀 투자할 때 고려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그 일정에 일부 축소되거나 연기한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근데 GM은 사실 컨트롯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GM은 사실 지난해에도 한 뭐 전기차를 7만대 좀 넘게 팔았는데 올해 판매 목표는 20만대 30만대 정도로 잡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판매량을 높게 잡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난해 대비해서 한 뭐 3배 이상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전기차 전환이 좀 늦은 편인데요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SK온에 합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뭐 켄티키 이공장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연기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도 시장 수요가 이제 살아나고 하면 성장 속도가 다시 붙기 시작하면 다시 그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SK온 직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분명히 지금 현재로 보면 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건 맞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이제 생산 캐파 구축에 못 나서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늘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LG엔솔하고 GM의 합작사인 그 얼티엄셀저 같은 경우는 1공장 이미 가동했고 2공장 1분기부터 이미 가동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3공장도 이제 뭐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그 SK온이 이제 포드하고 이제 뭐 그 포드용으로 이렇게 좀 생산하기로 했던 배터리는 현대차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대차는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제 현대차 물량으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상용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일정하게 뭐 밀리고 좀 축소되는 게 전혀 없진 않으나 뭐 전체적으로 크게 막 엄청나게 뭐 축소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조정 지연이 있으나 큰 틀에서 계속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25년 26년 빅병 폭발 이 흐름에서도 큰 틀에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연이 된 거지 그게 뭐 축소되거나 그런 이슈는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축소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포드하고 원래 SK온이 짓기로 했던 뭐 트리키의 공장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이제 유럽향으로 이제 거기 공장을 활용해서 지을까 말까 이제 계속 이제 좀 따지다가 뭐 SK온하고는 이제 좀 무산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LG엔솔이 받아서 이제 짓겠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여러 측면에서 거기에 뭐 입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이제 그거는 안하기로 이제 됐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SK온에 이제 포드하고 이제 그 두 번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일부가 좀 축소되거나 지연됐을 뿐이지 그것도 그리고 뭐 케파 규모가 뭐 아주 큰 그 케파들이 아니거든요 뭐 SK온 포드 그거는 좀 큰 공장이긴 한데 그것도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 이제 어쨌거나 시기를 좀 보고 다시 검토를 하기로 돼 있는 거여서 그런 정도이지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지금까지 그 케파 구축 계획에서 완전히 취소되거나 무산된 건 매우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토요타도 이제 막 전기차 투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나라 합작하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도요타 니산 뭐 혼다 이런 업체들도 결국에 이제 북미 시장이 주요 시장이니까 오히려 그쪽은 또 기존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뭐 업체들인데 그쪽이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하면서 그쪽에 이제 배터리 생산 케파도 짓거나 또는 그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배터리도 이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막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만 굉장히 이제 치사선택해 가면서 2차전지 산업의 이제 성장성이 다 했거나 뭐 이게 일시적인 쾌즌 구간을 마치 이제 뭐 그 성장성이 큰 폭으로 끊겨서 더 이상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식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신 건 참 오산이고요 그런 노이즈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가 사실은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이런 오해 때문에 놓치고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 쾌즌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2차전지 빅뱅 폭발 시기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이제 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빅뱅 폭발은 25년 26년을 1차 빅뱅 폭발이라고 하고 1차 빅뱅 폭발은 북미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다양한 구색의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니까 배터리 관련한 실적도 급증하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 초반 정도 가면 선진시장 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바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선진국 이해시장 인도라든지 동남아 또 남미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차라 그러면 내연기관차라고 생각하듯이 이제 그때 되면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제 대부분의 판매되는 차가 절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로 가는 뭐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거여서 저는 이제 그때를 2차 빅뱅 폭발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1차 빅뱅 폭발은 25년에서 26년 정도로 보고 있고 24년 하반기는 그러면 빅뱅 폭발이 그러면 갑자기 아무 뭐 조짐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이 갑자기 25년 26년이면 갑자기 폭 치솟아 오르는 그런 식으로 갈 거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캐슨 구간이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한 상반기 정도까지 뭐 길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라고 본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캐슨 구간을 건너서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증가하는 구간으로 갈 거고 그러다가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26년 가면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이제 빅뱅 폭발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이때 빅뱅 폭발이란 건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지금의 기존 실적보다 뭐 업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2배 3배 4배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모든 2차전지 value chain이 다 그렇게 똑같이 갈 거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소재는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소재는 더 큰 폭의 수혜를 누리고 또 어떤 업체는 뭐 그러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실적 증가에 그런 수혜가 큰 소섹터 또는 그 종목들을 찬스 투자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비보다는 전체적으로 소재 쪽 실적 증가 폭이 훨씬 크겠죠 이 장비는 사실은 원래 이제 그 LG엔솔이나 SK온이 25년 26년 빅병 폭발을 앞두고 생산 캡파를 한 번에 몰아서 짓는 뭐 이런 이제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에서 투자하면 장비주들도 꽤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제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결국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캐즘 구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리튬 가격이 하락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리고 특히 SK온 쪽에 이제 자금 사정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이 발주가 지연되거나 또 일부 이제 축소가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런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늘어지고 분산되면서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진 반면에 소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25년 26년을 향해 가면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전기차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쓰이는 소재가 안 늘어나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이제 전액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 대비 업사이드는 뭐 좀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액 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앵캠 같은 회사 이런 회사는 지난해 뭐 연간 기준 매출액이 한 4,5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는 1조 원대를 거쳐서 내년에는 한 3조 원대 내후년에는 5조 원대 이렇게까지 늘어나거든요 엄청 빨리 성장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장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게 10억으로 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출규모가 웬만큼 되는 회사가 여기에서 다시 10배가 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막 그래서 뭐 앵캠 내부 목표이긴 한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뭐 보시고때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회사의 뭐 캐파 계획에 따른 추정으로는 2030년 가면 매출 규모를 30조까지 보고 있더라구요 30조요? 그럼 거의 뭐 작년 비교해서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성장한 거네요 100배는 아닌데 한 6,70배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독특한 상황이 있는 건데 IRA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그런 이찬지 소셉터가 전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액 중에서도 1등 업체가 앵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주 뭐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올 들어서 앵캠 주가가 몇 배 올랐죠 사실 근데 뭐 양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해였나 아니면 올 초에 나와서였나 제가 좀 주목해 볼 섹터로 전액하고 동방을 이야기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액 지금 뭐 이 이찬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이렇게 추춤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쪽은 뭐 앵캠이 한 뭐 서너 배 이상 올랐고 또 솔브레인홀딩스 그 다음에 뭐 덕산테코피아 이런 업체도 두 배 이상 올랐고 뭐 동화기업이 잘 좀 오더러긴 했는데 그 어쨌건 동화기업도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혜폭이 되게 컬클하고 기대가 되기 때문인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동박도 다시 이제 드리면 그 아 근데 전액업체 뭐 그 다음에 동박의 SKC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뭐 이게 뭐 보니까 어떤 댓금도 그러더라구요 지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좋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시면 좋게 보니까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기에는 워낙 이제 그 실적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엔캠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쨌거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이 쉽게 그렇게 접근하실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꾸로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잘 들어가셨으면 빅병 폭발 때까지는 좀 뭐 일정하게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대체로 예 그렇고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이건 직접적으로 IRA 수혜를 지금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예 중국산 저가 동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른바 고품질 국산 고품질 동박을 써야 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산 고품질 동박을 쓰면 그만큼 이제 배터리 생산 효율이 1% 정도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1%라 그러니까 되게 작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 국내 기업들 생산 규모를 따지면 기본적으로 몇십조씩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연간 단위로 그러는데 그 몇십조를 1%만 하더라도 몇천억이잖아요 몇천억이 매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1% 아껴는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IRA 꼭 수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포함돼서 수혜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품질 동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 지난해 이제 양극제 오르는 동안에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전액하고 동박 쪽이었는데 전액은 꽤 많이 올라왔지만 동박은 여전히 아직 뭐 바닥에서 크게 올라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빅뱅 폭발 시점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동박에는 아직 좀 기회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빅뱅 폭발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소재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빅뱅 폭발이 25년 26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각 소재별로 그 빅뱅 폭발의 수혜 정도가 좀 다를 거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에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투자하면 되겠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절대 안 돼요 반도체 사입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도 이게 메모리 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순간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 순간 주가가 반등하고 이렇게 이미 그 실적을 향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튀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체치 PT 같은 AI용 반도체 이런 흐름도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주가가 뛴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적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마찬가지라니까요 오히려 2차전지야말로 이게 경기순환주 측면보다는 물론 이제 광물 가격에 따른 경기순환주 측면도 일부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 성장 섹터이고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25년, 26년에 빅병 폭발이 일어날 게 거의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확실시 된다고 그러면 투자는 그 이전에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25년, 26년 빅병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그때 가서 투자하자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이야기했죠 저도 못 먹으면 알 수 없고요 난 미리 알려드렸다고 제가 전액하고 동박도 지난해 10월부터 강조했잖아요 실제로 강조했거든요 4등제도 좀 시차는 있었겠지만 나와서 충분히 오르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전액 같은 경우도 근데 그렇게 알려드렸고 이미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제 말을 그렇게 깃둥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 기회는 놓친 거 아닙니까 특히나 뭐 앞에 이야기하고 좀 별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창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계속 조정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섹터 전체의 어떤 흐름하고 또 개별 종목의 어떤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큰 틀에서 보면 바다권에서 근데 거기도 보면 사실은 바닥에서 30% 40%씩 올라온 종목들이 대체로 그래요 에코프로 BM도 19만원 아래까지 갔다가 지금 24만원대 아닙니까 이미 그렇죠 포스코 퓨처임도 몇십프로 올라왔고 코스모신 소재도 12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7만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바닥일 때에 비하면 찐바닥일 때에 비하면 물론 찐바닥을 다 정확하게 알고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 또는 매력도 대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고 싸다고 생각되면 자금 여름이 되는 한 담아두면 그건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지난해 시장 흐름을 주도했던 양국제 같은 경우는 아직 컨트롤에서 예전 고점에 비해서 부진한 주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지난해 조정을 훨씬 크게 받았던 올라 보지도 못하고 계속 조정받았던 전액이라든지 전액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동박 같은 경우도 이미 한 3, 40% 이상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꾸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쾌전 구간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하니까 하반기부터 투자해야지 또는 뭐 빅병 폭발이 25년 26년이니까 그때 가면 투자해야지 그때 가면 다 올라서 늦어요 주식은 쌀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쌀 때는 왜 싸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쌀 때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기는 왜 오냐 조정이 올만한 이유가 있죠 2차전지 섹터 같으면 아 이 섹터가 생각보다는 빨리 성장을 못하네 성장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 오네 그래서 주가가 싸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냐 이게 뭐 2년 3년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만 돼도 실적이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이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만 가도 실적이 회복되는데 그러면 어쩌가 지금 쾌전 구간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쾌전 끝나는 거 확인하고 난 하반기 이후에 사야지 그때 되면 이미 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오늘 사서 내일 당장 비싸게 팔려는 게 아니고 또는 일주일 뭐 한 달 후에 꼭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최소 몇 개월 이상 또 6개월 뭐 능력하게 1년 이상 뭐 조금 들어오라도 상관없어 나중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 받을 때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 여지는 많지 않은데 뭐 특히 구조직 성장 섹터에서 고성장 할 수 있는 뭐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3배 4배 5배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뭐 추가로 뭐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20% 30% 추가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희암 고수익 구간 아니에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비중 실어서 투자할 수 있죠 네 지난해 NKM이 뭐 이게 뭐 5만원 6만원대 간 구간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실총이 뭐 숨겨진 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전환사치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숨겨진 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2, 3천억 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쨌거나 이게 향후에 가파르게 실적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니까 이게 뭐 30 몇 뭐 6만원 이 정도 하던 게 30 몇만원 갔다가 지금 26만원 오늘 기준으로 한 25, 6만원 이렇게 조정받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뭐 6만원 7만원 구간에서는 추가로 떨어져 봐야 1, 20% 더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오르면 진짜 몇 배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비중 실어서 투자할 수 있죠 당장 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1, 20%야 어차피 내가 안 팔면 그거 뭐 한 몇 달 그냥 조금 물려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는 가파르게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실적 증가에 따라서 그럼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잘 골라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 주식투자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경험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꼭 한 종목을 골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통 한 6, 7개 종목을 일반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포트 안에 6, 7개 종목을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을 그때 골고루 매력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좀 할당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두면 그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면서 3배, 4배 오르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2년, 3년 흐르면서 주식의 계좌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주식투자로 진짜 큰 불을 일구는 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복리의 마법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단타 매매를 한다 또는 뭐 테마 추종 투자를 한다 얼마나 비중을 시켰어요 별로 멋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차트 보고 투자하는데 내가 이걸 간땡이가 부어서 뭐 시드가 한 1억 있는 사람이 그중에 5천만 원을 뭐 태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근데 정말 그 기업을 잘 알고 분석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어떤 향후의 성장 잠재력이 비해서 너무 싼 구간이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걸 쉽게 어떻게 알아 그러죠 모르겠지만 그 기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 9만원 하다가 5만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5만원 정도 왔을 때는 삼성전자를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면 아 이건 기본적으로 손해 거의 나지 않으면서 되게 싼 구간이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구간이 개별 기업에도 있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분석하시면 그럼 그럴 때 비중 싫어서 투자해 두시면 그게 진짜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아 주식투자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걸 반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투자의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 투자할 때마다 손실보죠 예를 들면 아 뭐 이렇게 조정 받을 때는 야 뭐 선대인이 뭐 구졸성장 섹터라며 막 이러다가 그래서 이게 주가 이렇게 빠지고 하면 이제 또 아 기다리다 지겨워서 이제 털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빅빅 폭발 다가가면서 주가 막 뜨거워지고 하면 그때 또 아 이제 가는가 보다 하면서 들어와서 또 고점에 물리고 그러다가 또 손실 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주식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싼 구간에서 골라서 그래서 담아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경험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변은 응 만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온갖 변화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단타 추종 매매를 하거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뭐 시향에 따라서 이제 지수와 연동된 어떤 뭐 자꾸 예측을 해가면서 투자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테마 추종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변 응 만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가지 변화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그 만가지 변화를 다 쫓아가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를 잘 보십시오 워렌 버핏이 온갖 테마 다 뜰 때 뭐 한구로 치면 뭐 초전대체 뜨고 채찌피티 AI 테마 뜨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이차지의 정거체 테마 뜨고 이런 것들을 진짜 눈치 빠르게 싹싹 다 훑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또는 뭐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서 잡아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린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복리의 마법이 누적돼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지 않고 자꾸 만가지 변화하는 이게 주식시장의 온갖 노이즈와 요동치는 변화들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변화를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람은 매우 감이 좋은 특출난 일부의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은 그냥 좋은 종목을 쌍구간에서 잡아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게 이제 불변하는 거죠 불변에 투자해서 만변을 제압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50대 때 투자 방법은 달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3, 40대가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만족한 수익을 거둬서 노후까지 약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보통 생애 주기에 따라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뭐 사회생활 초반에는 뭐 이제 종잣떤을 모으고 그 다음에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중후반까지 이제 뭐 재산을 본격적으로 불리고 또 50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불린 재산을 좀 뭐 지키는 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이제 재테크 전문가 또는 뭐 재무설교사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는 이야기구요 교과서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이제 뭐 주식투자를 이제 하면서 그 주식투자 어쩌면 주식투자의 이제 매력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의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어쨌거나 주식투자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좀 쉽게 남들이 다 따라할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 보면 돈을 시드머리를 마련하고 처음에 재산을 불리고 나중에 지킨다기보다 나중에도 지키는게 아니라 계속 이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불려가는 단계에서도 저는 계속 주식투자로 하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투자는 젊어서부터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식투자를 하시는게 좋다 이거는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관심사의 범위가 넓어져서 또 경제의 흐름이나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과 교양이 이제 확대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좋은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것은 시간의 시간 지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워렌버피스의 부위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젊을 때 만들어진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65세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돈의 심리학인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물론 수익률은 그전이 더 좋았죠 젊었을 때가 그러나 이미 부위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면 이때부터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천만원일 때 30%를 벌어봐야 300만원이지만 10억일 때 10%만 벌어도 이게 1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서 뭐 당장 처음부터 주식으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자금이 생기면 생길 적죠 계속 주식에 투자해서 그럼 주식 투자로 이제 불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려서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연평균 한 20%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려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반이면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3년 반에 2배이면 7년이면 4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 10년 10년 반 11년 이 정도 되면 이게 다시 4배에서 다시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8배가 된단 말이에요 10년 11년 정도 지나면 1억 투자한 사람이 나중에 10억 11억이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3년 반이 지나면 그 속도로 16억이 되겠죠 그만큼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 투자를 진짜 이렇게 해서 복리의 마법을 겪어보면 야 이게 진짜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보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이렇게 내가 주식 계좌의 자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잘 안 믿겨질 정도로 근데 이게 젊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 복리의 마법을 누적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수익을 잘 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금 근데 자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계속 그걸 다른 데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은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긴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욕을 많이 먹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하락 사이클을 향후 3,4년 동안 거리게 돼 있고 반면에 2차전지 섹터는 2,3년 안에 큰 빅뱅 폭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적어도 2,3년 동안은 2차전지 섹터에 진지하게 투자해서 비중행융시로서 투자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장만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향후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집값이 코로나 시기 때처럼 그렇게 막 집값이 부풀어 오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집 장만을 그렇게 막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오히려 집에 이렇게 넣어서 막 큰 돈이 묶이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 주거를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자가를 자꾸 마련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갈 돈보다는 그걸 전세대출을 받거나 또는 월세 반전세 같은 걸 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2억에 다들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 연간 10%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으면 훨씬 남는 장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말이 쉽지 야 20% 30%를 연간 꾸준히 어떻게 해 워렌 버핏도 뭐 수십 년 누적 평균 수익률이 뭐 20%가 안 되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가 돼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적 평균 수익률이 20% 조금 못 미치는 거지 워렌 버핏이 초기에 작은 돈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냈을까요 굉장히 막 몇 배씩 한 해에 몇 배씩 버는 구간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투자를 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식투자의 올바른 접근법을 제대로 배우고 하면 실제로는 20%가 아니라 뭐 어떤 해는 막 두 배 세 배를 벌기도 해요 또 어떤 해는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한해도 손실난 해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근데 자꾸 이제 정권가에서 무슨 뭐 대기업들 투자하고 대기업들 중에 성장이 정체되거나 세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까지 다 바스켓에 넣어서 펀드 구성하고 뭐 해서 이게 뭐 투자하니까 정권사들 실력으로 또는 뭐 자산운용사들 실력으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뭐 1년에 10% 20% 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이 제대로 배워서 주익투자에 올바른 접근법에 눈이 트이면 사실은 연간 평균 20% 수익 내는 걸 한 10년? 20년 정도 20년까지는 몰라도 10년 정도에 걸쳐서 연평균 20%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는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한 뭐 스터디 멤버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 중에도 지난 4년 동안 뭐 10배 이상 주식 계좌가 불어났다 이런 분들이 진짜 넘치거든요 이걸 제가 그냥 일부러 떠블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희한테 뭐 그렇게 약간 신앙간 신앙간정 하듯이 뭐 자기 뭐 얼마 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는 사람들 메시지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제가 이렇게 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젊은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고 그 젊을 때는 제가 이제 50대 이상의 조금 분들한테도 계속 주식투자를 가능하지만 그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가능하면 같은 종목을 그러더라도 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지만 자음 규모가 좀 커지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중대형주 중심으로 일정하게 이제 포트 비중을 좀 높여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창진 섹트라고 하면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비중을 조금 높이거나 또 레브리지를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레브리지는 제가 가능하면 권하지 않는데 집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저는 가능하면 빚 내지 말고 투자하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조금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데 자금이 좀 부족할 때는 자기 주식 자산 규모에 비해서 한 20% 정도 범위 안에서는 빚을 좀 내서 약간의 레브리지를 동원하는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욕심을 좀 내가면서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라는게 아니라 스몰캡은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향후에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가 변동성이 크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큰 걱정 없이 어쨌거나 갈 수 있잖아요 단기 중에 어떤 변동성이 좀 크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 예를 들면 코스모싱 소재 처음 발굴했을 때 그거 뭐 시총 6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스몰캡에 해당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지금 뭐 5조원 가까이 이런 종목으로 올라왔잖아요 엔캠도 제가 지난해 뭐 10월달에 봤을 때는 액면 시총은 한 8천억 원대고 뭐 수계 지분 포함해도 1조 2천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조 수준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적 증가 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평가를 받으면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해봐도 된다 다만 너무 모험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모험적인 투자를 부추기고 또는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 또 일확충금을 꿈꾸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되 조금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스몰캡 위주로 그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럴땐 이럴 절대적인 손실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그래서 다시 돈 좀 더 모아서 투자하면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 번을 투자해서 일곱 여덟 번을 성공하고 두세 번을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손실포기라는 건 아주 투기적인 그런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한 30% 40% 이내로 제한되거든요 반면에 업사이드는 뭐 3배 4배 5배 심지어는 10배 이런 식으로도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 공부한 기업을 스몰캡에 잘 골라서 투자해서 포트를 짜서 투자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주식계좌를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50대가 됐다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한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전반에 20년 동안 투자해서 은퇴를 했는데 이게 뭐 그때 자산이 이미 한 30억이 됐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30억 되었으면 그래서 이분이 여전히 투자해온 그 어떤 실력으로 연간 그 정도 자금을 굴려서 한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실력을 갖췄다 평균 그럼 30억에 10%면 3억이에요 50대 전반에 주식투자로 3억을 꾸준히 벌 수 있다 그럼 노부대비 다 된거죠 뭐 사실 30억 웬만한 사람이 30억 가지면 그냥 그거 자체로 뭐 노부대비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식투자실력까지 갖춰서 10%를 꾸준히 낼 수 있다 그러면 원금 훼손 없이 그냥 매년 3억씩 그러면 노부대비 다 된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하죠 남쪽 남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그렇게 뭐 대담한 목표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또 선대인TV 많이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뭐 제 채널 홍보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선대인TV의 이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약간 맞배기에 불과하고 가면 또 라이브로 막 4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또 그때 그때 제가 찍었던 뭐 짧은 동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 중에 또 특히 이제 주식투자에 뭐 올바른 접근법과 관련한 그런 영상들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뭐 나중에 이제 뭐 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적합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기다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현황 같은 경우에는 꼭 방문을 하셔서 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위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